오, 귀여워. 오, 좋아요. 켄터, 형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싫어한 거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사진 찍으면 되지? 오늘도 된장국 먹고 온 거야? 아니야. 좋아, 된장국. 괜찮은데? 괜찮아요. 켄터 형, 시작! 그냥 사진 찍으면 되는 거죠? 사진이야, 영상이 아니라. 역시 보정은 남달라. 다른 사람인데? 잠깐만요. 화보야, 화보. 옷 좀 내려주세요. 찍을게요. 감상하는데 너무? 코치 할 게 없는데요? 코치 안 빼요. 소품 금지. 찍었어요. 형 얼굴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올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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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빡. 저는 셀카 올빡 안 치거든요. 어떻게 찾아 하는 거냐? 얼굴을 가까이.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얼굴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얼굴이 잘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더, 더, 더. 네네네. 켄터 형,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하고 있어요, 형. 형, 더, 더, 더. 콧구멍도. 안 돼! 형, 발길을 조금 낮춰야 얼굴이 잘 볼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섹시해, 섹시해. 이렇게 할까? 형, 표정을 조금만 더 귀엽게, 이발. 콧구멍 좀 더 번져주세요. 귀엽게? 귀엽게. 입을 벌려도 돼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콧구멍을 조금 더 벌려야 돼. 콧구멍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네, 눈도 크게 벌리고. 입도 크게. 그리고 귀구멍도 열고요. 잠깐만. 최대한 귀엽게. 형, 모공도 열어요. 콧구멍 크게. 콧구멍 크게. 콧구멍 크게. 혓바닥 내밀지 말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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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섹시해, 섹시해. 아, 섹시 말고 귀엽게, 귀엽게. 아니지, 이거 너무 섹시하잖아. 어때, 어때, 어때? 조금만 더 귀엽게. 왜, 저 귀엽게? 어, 나 안겨 쓰는 거 걸렸어? 댓글 보고 깜짝 놀랐네. 우와, 카메라 다 커. 오, 귀여워, 귀여워. 형, 귀엽게. 볼에 손 하나 올리고. 형, 1 더하기 1은? 이형이. 어때, 이거? 네, 좋아요. 왜? 리액션이죠, 리액션. 다이스키. 아, 근데 지금 찍은 한 3, 4장 중에 흰타 형은 성공한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됐지? 됐죠? 형, 방금 잘생겼어요. 예. 그럼 다음은 송하니. 네. 보고 싶었어. 그리고 ponytail은 추용하는 사진이 있는 거에요.